아이폰에서는 전화기 언어 설정과 어플의 언어 설정을 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화기의 언어 설정하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전화기의 언어가 영어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국어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Settings로 가셔서 아래로 내려가서 General, 일반 버튼을 누르시고 안에 보면 Language & Region, 언어 및 지역 버튼을 열은 뒤에 맨 위에 아이폰 랭기지라고 보이는데 이것을 클릭하면 영어로 되어 있는 아이폰 랭기지를 여기 한국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한국어를 클릭하면 아래에 아이폰 랭기지를 한국어로 바꾸겠냐는 메시지가 뜨면 이것을 클릭하면 핸드폰의 언어가 한국어로 바뀐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아이폰에서 폰에 설치된 각 어플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핸드폰의 언어와 다르게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특정 어플에서 언어를 설정하려면 다시 여기 Settings 설정으로 가셔서 아래로 내려가서 언어를 설정하고자 하는 어플을 찾아서 엽니다. 그러면 저는 Google Keep Note 어플의 언어 설정을 바꾸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구글 킵을 클릭하고 여기 맨 아랫부분에 보시면 언어가 있는데 저는 조금 전 핸드폰 언어를 한국어로 설정해둬서 구글 킵 노트 어플의 언어도 한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각 어플에 선호하는 언어는 기본적으로 핸드폰 언어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핸드폰 언어를 영어로 설정해놓기 때문에 구글 킵 어플에서 음성 메모 기능을 한국어로 사용하고자 이 구글 킵 어플만 선호하는 언어를 한국어로 지정해놓습니다. 이 선호하는 언어를 클릭하시면 여기에서 영어든지 한국어든지 원하는 언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구글 킵 노트를 열어서 음성 메모하는 기능을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음성 메모는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이 녹화하기 버튼이 음성 메모인데 집에 가는 길에 피자 픽업하기 그러면 구글 킵 안에서 한국어로 말한 것이 녹음이 되고 자동으로 위에 스크립트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구글 킵 노트 어플에 여러가지 기능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싶으시면 제가 올려놓은 구글 킵 노트 사용법 동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키보드에서 입력 언어를 추가하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시 여기 세팅스로 들어가셔서 제네럴 여기 일반을 누르시고 내려가시면 여기 키보드 버튼이 보입니다. 키보드를 눌러서 첫번째 줄에 키보드를 클릭하시면 이곳에 새로운 키보드 추가 버튼이 있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어와 영어가 키보드에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원하는 키보드가 여기 없으시면 새로운 키보드 추가 버튼을 눌러서 이곳에서 원하는 언어를 누르시고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구글 킵을 열고 키보드로 메모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 키보드에서 언어를 변경하고 싶으면 여기 보이시는 지구본 아이콘을 클릭해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키보드에서 직접 이렇게 타입해서 메모를 작성하기도 하지만 이 키보드 안에 음성기능, 받아쓰기 기능이라고도 하죠. 이 기능을 자주 사용합니다. 만약에 키보드가 이렇게 한국어로 되어 있으면 이 마이크 버튼을 누르면 한국어로 받아쓰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은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이 키보드 레이아웃을 영어로 변경하면 영어로 받아쓰기 기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핸드폰에 설치된 어플들의 전화기 정보 접근 허용, 영어로는 App Permissions라고 표시되는데 이것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어플에서 내 핸드폰의 정보 접근을 허용하면 그 어플은 내가 허용한 범위에서 핸드폰의 카메라, 연락처 또는 위치와 같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글 킵 어플의 정보 접근 허용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설정 Settings 기능을 여시고 내려가서 구글 킵 어플을 찾아서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 구글 킵 정보 접근 허용 아래 여러가지 기능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구글 킵 사용법 동영상에서 언급한 것처럼 특정 장소에 갔을 때 구글 킵으로부터 알림을 받으려면 구글 킵 어플에서 핸드폰의 위치 접근 허용을 Always, 항상으로 허용해야 하고 또 구글 킵에서 이런 알림을 받으려면 알림 기능, 이 Notification도 허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위치 접근을 허용하려면 위치를 누르시고 위치 접근 허용을 항상 Always로 바꿉니다. 그리고 다시 뒤로 가기 버튼 누르고 그 다음 이 알림 기능을 클릭해서 알림을 허용합니다. 다시 돌아가면 이제 위치 접근과 알림을 허용했습니다.